안녕하세요. 2023년 정규투어에 합류하게 된 박형옥프로입니다.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타이틀리스트 채를 같이 썼었는데 이제 옷까지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좋아요.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라운딩을 하고 왔는데 입었는데 너무 편했어요. 옷이 스윙했을 때 너무 편하고 이렇게 입고 있어도 불편한 게 없이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올해 목표는 일단 투어를 유지할 수 있게 유지하는 게 일단 목표고 그다음에 신인으로 올라와서 신인왕까지 해보고 싶은 게 제 목표고요.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정규시대 유지 신인왕 목표 달성하면 제가 좋아하는 어페럴 착장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